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합천 아줌마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어요. 저희 동네 가까이 리버사이드에 사는 캐시미아님이 친오빠처럼 너무너무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캐시미아님 별장이 라스베가스에 있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언제부터 가자고 가자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래서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저번 달인가 저희가 다녀오게 됐어요. 지금 여기 가는 곳이 캘리포니아하고 라스베가스하고 경계선이 있는 데쯤이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무슨 이렇게 하얀 것 같은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태양열 전지예요. 그 태양열 발전소. 그 라스베가스 쪽에 굉장히 크게 지금 생겨가지고요. 예전에는 그 라스베가스 왜 야경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밤에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곳인데 그 전기를 후보땜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썼는데요. 이제는 태양발전소가 생겨서 거기서도 충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서 있어요. 이 발전소의 이름이 이반파 태양열 발전 시스템이래요. 2014년에 중공한 이반파 태양열 발전소는요. 라스베가스 남서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캘리포니아주하고 네바다주 경계, 모하비 사막에 있는 태양열 발전소거든요. 글쎄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더 큰 3,500에이커의 태양에너지를 반사시키는 장치인 그 헨리오스타트라고 한대요. 그거를 헨리오스타트가 총 17만 3,500개가 설치되어 있대요. 글쎄 그리고 그 많은 헨리오스타트는요. 두 개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울 높이가 2.1m 너비는 3m의 크기인 두 개의 거울을 가지고 있대요. 약 35만 개의 거울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셈이라네요. 와 완전 대박이죠. 그 헨리오스타트는요. 모두 컴퓨터로 컨트롤이 되어서 높이 140m나 되는 3개의 솔라타워에 태양에너지를 집중시키게 한대요. 그리고 그 각 솔라타워가 헨리오스타트에서 반사된 태양열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래요. 그 거대한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만 총 21.8억 달러가 들었대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시설비도 그 이반파 태양열발전소는요. 연간 대략 4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걸 줄일 수 있대요. 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최대 14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네요. 아마도 LA에서 라스베가스를 오갈 때 15번 도로를 운전한 분이시면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 갈 때는 왼쪽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LA쪽으로 올 때는 오른쪽에 보이거든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눈에 딱 들어와요. 와 사진으로 제가 앞만 가까이 찍으려고 땡겨도 진짜 그 자세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지나오면서 그냥 비닐하우스 같은 하얗게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제가 담을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하여튼 호받댐과 그 태양열 발전소에서 전기를 충당하는 라스베가스 야경은요. 정말 세계에서 알아줄 만큼 아름다워요. 이야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라스베가스 가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야경은 꼭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야경을 사랑한답니다. 금방 입구가 지나갔는데 캐시미언님 별장이 바로 레이크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레이크 라스베가스는 스트립에서 그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인데요.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골프장하고 그 작은 호수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이렇게 시리가 펼쳐지는데 완전 힐링시켜줄 수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대박이에요. 레이크 라스베가스는 짧은 호수 미두호 같아요. 인공호수 그 미두호와 그리고 자그만한 호수들이 여기저기 막 멋있게 펼쳐져 있고요. 또 레스토랑들 그리고 디저트 카페 그리고 바도 있고 호텔까지 그 안에 다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쉬면서 힐링하기 딱 좋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항상 라스베가스에 오면 스트림만 갔다가 밤야경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여행지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레이크 라스베가스라는 시리가 있는지조차도 저는 몰랐어요. 그동안 근데 캐시미어님 덕분에 이렇게 그 레이크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와 보니까 우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환상이었어요. 정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막 동네를 얼마나 그냥 고급지게 그냥 럭셔리하게 꾸며놨는지 아우 막 오면서 계속 막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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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좋다 여기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갔답니다. 아우 진짜 웬복인가 몰라요. 캐시미어님 덕분에 보세요. 여기가 이제 그 별장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너무 좋죠? 꼭 문이 딱 열리는데 어서오세요. 주인 나리 하면서 환영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완전 짱이던데요. 캐시미어님 별장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고 진짜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레이크 라스베가스에서는요. 가까이 호수가 많아서 플라잉 보드 그리고 제트스키 그리고 카약도 털 수 있고요. 낚시도 즐길 수 있어서 완전 낚시 매니아님들한테면 천국이겠더라고요. 캐시미어님도 낚시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고만잡자 고만잡자 그러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낚시 매니아님들은 완전 짱이죠. 동네 전체가 너무 고급지고 너무너무 예뻐서 이곳에 오니까 마치 유럽같은 분위기랄까 되게 멋들어졌어요. 도착해서 별장에 들어오니까 우와 정말 완전 멋있었어요. 너무너무 호수를 뷰로 한 캐시미어님 별장은요. 정말 대박 짱짱짱이었어요.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집 구경부터 쫙 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고급지고 예뻤지만 방방마다 고급진 가구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신부님, 수녀님들 오셨을 때 그리고 친한 이웃이나 친구들한테 그냥 프리로 공짜로 사용하라고 이 집을 그냥 이렇게 제공해줬대요. 근데 그 별장 한 달 유지비가 천불이나 든대요. 어릴 땐 천불 좀 더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덜 나올 때도 있고 그렇대요. 와 한 달에 천불씩 그 비용을 내면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다 그냥 공짜로 프리로 이렇게 제공하는 우리 캐시미어님이 정말 천사 아닐까요? 천사 천사 대 천사죠. 그 별장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가구나 이런 것들도 고급졌지만요. 그 집을 지은 자재도 굉장히 고급지더라고요. 안방 화장실은 우와 막 그 욕조에 막 이렇게 안마기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정말 큼직하고 너무너무너무 좋은 화장실이었고요. 그리고 방방마다 다 화장실이 붙어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거실에서는 미두호가 보이고요. 그리고 방방마다 막 그 밖으로 펼쳐지는 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 정말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살고 싶더라고요. 이야 정말 이곳이야말로 정말 내가 살고 싶다는 그 진심어린 마음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넘넘넘 좋다. 바로 이곳 레이크 라스베가스 그곳이 내가 살고 싶은 곳입니다. 그곳 거주자들이 천국 같은 곳에서 어우러져 사는 그런 고급 빌리지로요. 정말 럭셔리하게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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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막 방마다 다 구경하고 보고 그리고 화장실도 다 구경하고 보고 그리고 병이 몇 개? 병이 네 개예요. 네 개. 네 개인데 방마다 화장실이 다 이렇게 붙어있는데 화장실도 다 풀 화장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부엌도 좋고 그리고 거실도 너무 뷰가 좋으니까 아 진짜 참 아 너무너무 부럽다고 하나? 하여튼 그랬어요. 무슨 인스펙션 나온 것처럼 곳곳이 다 살펴보고 정말 감탄감탄하면서 와 좋다 진짜 좋다 어 자재도 잘 썼네 그리고 아 가구들은 어쩜 이렇게 다 고급죠 막 이러면서 우리 신랑이랑 같이 아주 한껏 부러워했답니다. 진짜 친 큰오빠 같은 캐시미언니 아 걱정하지마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땐 얘기해 그러면서 언제든지 오자고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막 같이 와서 여행도 가고 여기가 중간 기착지로 딱 정해놓고 여행도 가고 이제 더 많이 우리가 행복한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 가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야구 신난다 우와 좋아 좋아 좋아요 절대 여기 별장 팔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여기 이제 중간 기착지로 정말 딱 정해놓고 이제 우리 진짜 최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자고 막 그러면서 신나 했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별장을 우리가 쓸 수 있다니 아 진짜 우리 럭키죠 이제 집 구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블루핀투나 토로 뱃살 가지고 간 거를 한 접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시식을 했답니다. 진짜 입에서 살살 녹더라구요. 김에다가 이제 거기 있는 야채 조금 이렇게 살짝 얹이고 그리고 이제 토로 한 점 넣고 그리고 연어알도 조금 넣고 그리고 요거 중요한 포인트 요거 와사비 있죠 와사비 조금 넣고 해서 싸서 입에 넣으면요 아 그 맛은 정말 환상이에요 쉽지도 않아도 그냥 살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려요. 얼마나 맛있는지 캐시미 언니님 그리고 수산나 언니 캐시미 언니님 부인이 수산나 언니거든요. 수산나 언니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신랑 이렇게 내시서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또 배도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더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싸먹었어요. 이렇게 김에다가 토로 한 점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강 절임 넣구요. 그리고 장아찌 일본 장아찌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만든 거 있어요. 그거 넣고 연어 알 넣고 그리고 와사비 와사비 조금 얹이고 이래서 이렇게 싸서 저희가 입에다 넣고 먹었는데 우와 정말 그 맛은 이제 드셔보신 분만이 알 거예요. 아마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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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시는 분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운 좋으면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접시를 뚝딱 하고요. 이제 저희가 그 미드호에 정말 막 잉어 뭐 그리고 그 숭어 숭어가 있었나 어 맞아 스트라이패스가 있더라구요. 그런 거 많이 있다고 구경하러 가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을 나가서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답니다. 엄청 많은 천둥오리와 그 잉어들의 향연은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플리즈 플리즈 님께서 이